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에서 새로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전에 HLB 관련 기사보면 나노코박스에서 현지 매체가 보건부나 정부 당국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국 백신을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나노코박스라든지 코비박이라든지 자국 백신 후보들이 올해는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죠. 이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3상의 임상을 가정을 끝낸 게 나노코박스고 코비박은 3상을 들어가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임상 환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고 ARCT 노사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칭하는 빈그룹 관련되는 부분이 대규모 자금을 이끌어서 굉장히 백신 시험 단계를 단축시켜서 쫓아왔는데요. 3회 이상 접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당초는 12월에 중환결과 보고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HLB하고 노터스 간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3거래일 동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장전에 나왔던 기사죠. 국내 CRO의 선두주자인 노터스에 최근에 HLB와 빅들 관련되는 부분에 원인이 되는 것이 HLB도 사실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현지에서 이제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HLB 생명과학과의 이제 파이프라인 리보세라닌을 약물 재창출이죠. 이 드럭 리포지션을 통해서 이 노인선 항방변성이라든지 동물항항제 이거 이제 돌입하면서 작년 초에 이제 비임상을 노터스에서 위탁했던 부분 그리고 노터스가 올해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노터스 대표들이 이제 수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중국 진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동물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뭔가 시너지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수후보를 좀 찾는 차원에서 HLB가 거기에 부합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알짜거든요 노터스가 작년 매출이 한 600억에요 OP 마진이 한 15%고 유보율도 지금 거의 한 8000%다 이 말은 상당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HLB의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쁜 흐름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출발하고는 이제 제가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듯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22일 날 제출했다는 그 기사 확인과 더불어서 29일 날 오전부터 벌어졌던 윤리언의 세 번째 회에서 15명의 윤리언 중에서 한 12분이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긍정적으로 냈다 이런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그 부분에 넣었던 기사들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 좀 다루지 않고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나노코박스가 올해는 좀 힘들가 그러면 내년 초반까지라도 이 부분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다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아침에 이제 흐름들은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넥스트사이언스가 장중에 조금 올라갔다가 상승으로 줄이 없습니다만 HLB는 뭐 강보합세 그래서 넥스트사이언스 위주로 흐름이 좀 나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ALB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텍스 그래서 연초에 얼만큼 빠르게 이제 이 부분이 진행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에서 이제 이 부분 다뤘는데요 2019년도에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있었던 게 3상 허가를 맞는 게 뭐 몇 개의 사가 있었죠 HLB, 신라젠, 지금 헬릭 스미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낮아 빠지면서 충격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내년도도 지금 미 FD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대 5개 정도가 기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이제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나닌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확보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한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 같고요 베테남 현지 기사에서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구글링을 해 보시게 되면 나노 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현지에서도 기사가 많이 좀 나왔고 뉴스에서 영상으로 이제 보도가 될 만큼 이 베테남 현지에서도 상당히 뭐 SNS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나노 코박스 관련된 승인을 온 국민이 좀 바라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차원이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지 기사 한 곡지를 보게 되면 베테남의 나노 코박스 백신의 새로운 결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냈던 부분과 과거를 쭉 거슬러서 좀 장문의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최신 정부 연구팀에 따라서 베트남산 이제 나노 코박스가 사망요염에 대한 어떤 보호 효과가 100%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나노 코박스를 투여했을 때 사망자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100%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호 효과 관련된 부분은 시큘라 10이 따라서 WHO라든지 FDA의 어떤 최소 보호 효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트남의 이제 나노젠의 나노 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노젠을 이제 스폰서로 해서 베트남의 육군의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굉장히 공동으로 개발했죠 그래서 2000년도 작년도 저기 3월 달에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개발을 해서 비임상을 빠르게 거치고 작년 12월 달에 1상 그 다음에 올해 초에 2상을 끝나고 6월 달부터 이제 3상을 해서 이제 9월 달에 투여가 다 끝났습니다 삼비까지 모니터링은 내년도 이제 3월 달까지 하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첫 번째 이제 자국의 백신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베트남의 백신 산업이었던 드라이버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베트남 국민들도 이제 유통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8월 달 이후 거의 한 5개월 동안에 아직 이제 최종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죠 그래서 12월 13일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백신의 임상시험에 대해서 유효성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윤리원의 3차회가 29일날 이제 오전에 열렸다 그래서 이제 후속 발표를 보게 되면 이제 전원합의가 이제 그 16일 발표했을 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 데이터를 CRO에서 보냈던 부분을 했을 때는 15명 중에서 12명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합의로 WHO가 이제 권장하는 보호 효능 효과를 충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30일 자로 업데이트 했던 자료 관련해서 뭐 안전성, 면역원성, 보호 효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에 보건부 장관에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5명의 윤리원의 3번째 회의 참 많이 합니다 회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육군의학과 대학에서 추가 보고서를 보냈고요 이게 제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일 날까지 보내라 했는데 보냈죠 그래서 이제 추가 사례도 또 분석 사례로 했다 직접 보호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13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 4000명과의 어떤 그룹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계산이 되었고 유해성 평가 한 부분을 다른 이제 백신과의 어떤 비교 관련되는 부분들 여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나 이 항체 관련되는 부분이 떨어지니까 이 보호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는데요 그래서 주사 이제 180일 정도 되면 한 51.60 정도가 되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보호은행이 52.1% 정도로 판매 기준을 이제 충족했다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 백신을 접종받은 그룹에서 대부분의 어떤 이제 안전성에서 경증이 있는 방면에 그 위약군에서는 중증도 좀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이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 발표된 결론은 2,3상을 통해서 보호은행이 92% 고요 사망률에 따라서는 보호효과가 100%다 요런 어떤 결론이 추가가 되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29일 이제 15명 의원에서 11명이 이제 결과에서 승인 최종적인 부분들 그리고 추가 데이터를 또 요구했던 게 두표 기꺼니 이제 데이터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부서가 그러니까 뭐 나노젠이나 파스텔의 연구소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더욱더 이제 개선하고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 요거는 뭐 나머지 이제 백신 개발에서도 똑같은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좀 돼 있죠 이번 주말까지 연구팀이 그 전체 보고서를 보건부 과학 훈련원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년의 대표가 29일 날 이제 해의 전체가 긍정적이 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자문위원회로 이 부분에 어떤 결과들이 연초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백트남은 끊임없이 6월 달부터 이 보호능이 되어야 자문위로 가서 성인을 받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합니다만 반드시 가학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면역원성 안전성 보호요능 투명성이 입증되면 이 부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문제없이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내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보호요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1월 중에 빠르게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해이가 좀 빨리 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오미코론 이라든지 베트남도 이제 내년도 3월 달까지 3차 접종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자국의 어떤 이제 추가 부스트샷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노코박스의 확인 그리고 HLB 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제 MOU에서 본계약 관련되는 부분 WHO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재료 부분이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시간이 한 150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기간은 어제 오늘 팔았고요 개인들은 어제 오늘 샀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 9%로 올라서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흐름을 나오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2주 전에도 주말에 재료가 나와서 아침에 떴다가 이제 갭업 엄봉이 되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이제 밤에 늦게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반응할까 그래서 강부 앞세입니다만 아침에 좀 뜯다가 밑골이 나와서 좀 이어가지 못했던 게 근데 어제 나왔던 이제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개장하고 나면 이 볼린저 상단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파라볼릭자의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나노젠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넥스트사이언스가 가장 이제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난 다음에 빠르게 다시 또 이제 회복을 시키고 이 양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넥스트사이언스는 이제 볼린저 상단 정도까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돌파가 되고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라볼릭자가 아래로 갔을 때가 추세가 이제 바뀌면서 변동성이 어떤 강화되는 어떤 흐름인데 기술적으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넥스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반전이 일어났다가 이걸 다시 5그레 이상 하락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어제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런 흐름이 이제 연초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넥스트사이언스의 어떤 흐름과 HLB의 흐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자 이제 내년도에는 리보세라님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나노코박스가 어느 정도 좀 해주는에 따라서 나머지 지금 이제 올해 작년에는 유상증자로 이제 자금 확보해서 여러 가지 이제 M&A를 했다면 올해는 메자닌 펀드 그러니까 BW나 하든지 CB를 활용해 가지고 한 2천억대 자금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이제 그 확장을 늘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파이프라인 어떤 결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HLB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